모바일 디자인하는 과정 1강을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모바일에 따른 디자인은 어도비 XD로 디자인을 할 예정이고요 어도비 XD는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의 UX, UI 디자인을 위한 올인원 솔루션으로 개념 구상에서부터 프로토타이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XD의 새로운 스타터 플랜은 빠르고 간편할 뿐만 아니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는 먼저 PC를 기준으로 해서 윈도우에 따른 OS 사양이 10버전 이상이면 설치할 수가 있고요 설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해당하는 다운로드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XD 스타터 플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XD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이제 XD 같은 경우에는 버전만 맞게 되면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도비 XD는 어도비에서 만든 프로토타입 툴로 웹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쉽고 빠르게 프로토타이핑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2016년 2월 프로젝트 코넷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시작하게 되었고요 2017년 10월 베타 버전이 종료되고 정식 버전이 출시되었으며 매달 꾸준한 업데이트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고 완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도비 XD는 연호 프로토타이핑 툴과 달리 맥 OS 뿐 아니라 어도비 10 OS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윈도우를 많이 쓰고 있는 한국에서 더 큰 호응을 받고 있으며 iOS는 물론 안드로이드 OS에도 지원 앱이 효용성이 더욱 뛰어나게 된다는 거죠 어도비 XD는 벡타 방식에 출력되는 디스플레이에 철적화가 되어 있고요 자, 기존에 작업했던 그런 레이아웃인 비트맵 방식에서 벗어나서 벡터 방식의 그런 출력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포토샵과 같은 비트맵 방식의 툴에 비해 저 사양의 컴퓨터에서도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사진 편집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포토샵과 함께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어도비 XD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타입 툴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따라서 저희가 이제 레이아웃을 잡거나 레이아웃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에선 굉장히 뛰어난 그런 툴이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제 코딩을 할 때는 실제적인 그런 비주얼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비주얼 형식은 포토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스템에 따른 요구사항들을 한번 볼게요 자, 시스템에 따른 요구사항은 일단은 이제 맥OS 맥O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는 4GB 정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0 자, 메모리 마찬가지로 4GB 정도 포토샵보다 용량이 작게 사용되는 그런 기준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도비 XD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도비 XD를 실행할 때는 일단은 이제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여 실행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동일하죠 여기서 일단은 이제 실행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설치 프로그램을 열어보시게 되면 그러면 자, 새로 만들기라고 하게 되면 이제 되겠죠 일반적인 아이폰 버전이 있고요 아이패드, 그 다음에 웹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크기로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해당 내용들은 작업하는 데에 지금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작업들을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최신 사이즈를 작업하게 되는데요 자, 잡아주게 되면 그러면 이제 지금 오류 코드가 하나 떴네요 자, 지금은 이제 어도비 CC 버전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지금 여러가지의 용어들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일러스트레이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 더하기 포토샵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의 유저들이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쉽게 이해하고 작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이제 아트보드에 따른 개념들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일단 이제 작업 PDF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도비 XD의 인터페이스를 보게 되면 상단 패널이 있고요 상단 패널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마다 동일하지만 접근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어도비 CC 버전에서는 일단 디자인 프로토타입 공유라고 되어 있죠 공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방식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영역은 속성 관리자라는 영역이 있고요 좌측 패널 형식이 되죠 자, 어도비 XD의 좌측 패널은 항목별로 고정된 기능만을 제어할 수 있는 패널로 자, 포토샵이나 일러스테이터와는 달리 유저가 선택한 기능에 따라서 필요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변하는 유동적인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선택 툴로 선택한 대상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속성을 표시,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떤 기능이 되냐면 해당 기능을 저희가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패널이 바뀌게 되죠 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작업하는 형식들은 포토샵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패널에 따른 옵션들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트보드라는 영역을 한번 볼게요 자, 아트보드는 전체의 캠퍼스 내에 흰색 영역을 아트보드라고 하고 이는 프로젝트의 작업 영역에 해당되는 거죠 자, 이곳에 이미지 및 텍스트를 배치하여 화면을 디자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트보드 매각의 여백은 페이스드보드라고 하고 페이스드보드라고 하게 되면 이미지 및 텍스트를 올려놓을 수는 있지만 화면에 표시되진 않습니다 자, 페이스드보드에 대한 이런 설명들을 잠깐 지금 예시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이제 새 창을 한번 열어보시고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게 지금 아트보드가 생성이 안되네요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Adobe XD 프로그램을 여셨고요 자, 여시게 되면 그러면 이제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버전이라고 하게 되면 모바일의 사이즈가 되겠죠 모바일 사이즈에 따른 이런 내용을 열어주시면 되시는데 자, 처음에 창을 열어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런 화면이 뜨게 될 것 같고요 자, 사이즈 좀 맞출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맞춰놓고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작업을 하실 때 일단 이제 여기 안에 내용들을 저희가 아트보드라고 했고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페이스드보드라고 했습니다 작업 내용들에 따른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원을 통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원이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벡터 오브젝트랑 굉장히 비슷하죠 자, 벡터 오브젝트를 그리면 그러면 이제 아트보드에 그리게 되면 아트보드에 지금처럼 형식이 보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아트보드를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제 이제 디자인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이 잘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페이스드보드라고 하는 내용은 자, 왜 이름이 페이스보드라고 되어 있냐면 해당 내용을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작업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때에는 반대로 이미지가 또렷이 보이는 걸 알 수 있죠 일러스트레이터의 바깥쪽 영역을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처럼 작업된 형식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따라서 해당 내용들을 작업할 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출력되는 부분들은 이 아트보드 내에 있는 영역들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복사 영역들은 페이스보드에 영역을 갖다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작업 영역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아트보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아트보드에 따른 이름들은 여기서처럼 해당하는 제목줄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트보드에 따른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어도비 XD에서는 아트보드도 하나의 작업 공간이자 하나의 오브젝트라는 개념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올바른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의 작업 공간이자 하나의 오브젝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스텝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도 어도비 XD의 기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트보드 이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트보드는 하나의 작업 공간이자 하나의 오브젝트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브젝트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트보드의 좌측 상단의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새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레이어 패널에서도 이름을 더블 클릭하여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 그러니까 XD에서 여기서 이제 작업 공간을 저희가 인덱스 페이지다 라고 하게 되면 인덱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하시게 되면 변경이 되고요 일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그런 프로그램들처럼 자, 아트보드를 알트로 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알트로 복제하시게 되면 그러면 복제 공간에서의 또 다른 페이지가 생성됨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의 이름은 페이지 1번이라고 잡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덱스 페이지의 알트로 인해서 지금 복제가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하나의 또 다른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작업 공간의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자, 해당하는 작업 공간들은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의 사이즈들을 갖고 있고요 사이즈를 여기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저희가 하나의 페이지에서 정확히 맞춰놓고 그 다음에 복제본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사이즈에 맞게 만들어져요 근데 이제 저희가 디자인할 때는 대부분 한 540 정도의 해상도로 디자인하게 되면 코딩할 때에 적합한 해상도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따라서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더 큰 해상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540에 960 사이즈를 가지게 한다 그러면은 960 사이즈를 가지게 하는데 자, 사이즈를 변경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형식은 한 페이지에 이 정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윈도우 크기는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규정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를 변경하시게 되면 그러면 한 사이즈를 이렇게 전체 페이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처럼 해당하는 크기를 지금 사이즈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아웃을 보게 되면 반응용 크기 조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옵션을 키거나 혹시 이제 끌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스크롤은 세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뷰포트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뷰포트라는 건 모바일 크기예요 그래서 960 사이즈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해당하는 아트보드는 이제 작업 공간이자 오브젝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당하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다른 색상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드 영역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레이아웃 그리드랑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보통 960GS 같은 이런 시스템을 레이아웃 그리드라고 하고요 이 레이아웃 그리드는 보통 저희가 포토샵이나 아니면 다른 디자인 잡을 때 쓰여졌던 그런 레이아웃 그리드랑 동일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내용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양쪽에 날개가 있고요 그죠? 열폭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열폭 같은 경우에는 적당하게 20 정도 줬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열간격 열간격은 한 20 정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 이제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작업을 하실 때는 지금처럼 해당 영역들이 지금 스냅되는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스냅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스냅 형식에 맞게 조절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처럼 해당하는 오브젝트에 따른 설정들까지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PDF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아트보드 이동 및 정렬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선택 툴로 아트보드 이름을 선택하면 우측 패널에서 아트보드 속성을 확인 관리할 수 있게 되고요 아트보드 이름을 선택하고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하여 아트보드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레이어는 어더비 XD에서 사용되는 오브젝트들의 기본 구성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실 때 일러스테이터에서 레이어를 잘 사용하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레이어의 범주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오브젝트는 레이어에 등록되어 서로 겹쳐지게 되어 있으며 상하단의 레이어가 맨 앞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며 레이어들은 각 아트보드 단위로 묶이게 되는 거죠 한번 저희가 해당하는 오브젝트를 그려볼게요 자, 아까 전에 보여줬던 그런 그리드 방식은 일단 아트보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보드의 옵션을 끄시면 됩니다 끄시게 되면 그러면 격자가 사라지게 되고요 자, 일반적인 오브젝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오브젝트를 그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브젝트에 따른 이런 채우기와 테두리 형식이 정해지게 되죠 자,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각각의 오브젝트들을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도 그려보고요 자, 이런 방식의 오브젝트를 세 개를 그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여기에는 레이어 개념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브젝트에 들어가 보게 되면 타원 1번,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한글 버전을 깔았기 때문에 다각형 1번이 제일 위로 올라와 있고요 여기서 순위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각형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에서 보게 되면 타원 영역을 제일 위로 올리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오브젝트에 따른 내용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는 일러스트레이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보게 되면 정렬이란 기능이 있어요 정렬이란 기능을 보게 되면 자, 이건 오른쪽에 기능으로만 지금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정렬을 보게 되면 여기에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지면이 짧다 보니까요 자, 이렇게 뒤로 보내기 이런 기능들이 있죠 자, 이거는 일러스트레이터의 기능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컨트롤 누르시고 자, 꺽쇠키 대거로 키 있죠 대거로 키를 누르게 되면 제일 뒤로 돌려지고요 자, 왼쪽에 있는 이런 레이어를 보시면 되세요 이게 레이어입니다 자, 레이어 모양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 각각의 모양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이콘들의 모양에 따른 이런 썸네일이 나름대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화일이죠 자, 해당하는 아트보드도 하나의 레이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내용은 잠금 기능 편집 못 되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려지는 기능들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단축키들도 있는데 단축키는 저희가 이제 꺽쇠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거로죠 자, 대거로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정렬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렬이라는 기능에서 저희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맨 앞으로 가져오기, 앞으로 가져오기, 뒤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이런 기능들을 익혀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따른 이런 간단한 기능들, 옵션들까지만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기능들은 쭉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그룹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레이어 그룹화라는 개념은 일러스트레이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그룹화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룹화는 이미 그룹화된 레이어와 중첩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그룹이라는 개념은 일단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컴파운드라는 개념과 굉장히 유사한데 이게 Adobe XD에서는 약간 혼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아이콘을 가져오시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아이콘이 막 중간에 있는 영역이 뚫려있는 경우에 아이콘을 가져왔을 때 그룹을 풀게 되면 둥그란 영역이 사라진다든지 그런 옵션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G가 되고요 커맨드 G가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G 그 다음에 커맨드 Shift G가 됩니다 해제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그리기 오브젝트는 사각형 툴로 그려지게 되고요 자, 오브젝트를 그릴 때 특이점 뭐가 있냐면 사각형 툴 그리셨을 때 여기에 동그란 모양이 있죠 여기에 있는 내용을 드래그 하시게 되면 그러면 둥근 사각형이 지원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따른 옵션 값들 지정이 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랑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둥근 사각형에 대한 사용 빈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처럼 자, 여기에 있는 각각의 4개의 어떤 옵션들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25, 25, 25, 25, 25로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옵션을 끄게 되면 지금처럼 각진 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옵션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건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우기라는 개념이 있죠 채우기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옵션이 단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형 그라디언트가 있고 방사형 그라디언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있어서 선형 그라디언트는 지금 말 그대로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그라디언트 방식이 되고요 자, 일단 지정할 때는 일단 색에 따른 지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불투명도에 따른 지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포인터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포인터도 클릭하시면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자, 일러스트레이터랑 사용방법은 동일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색상 견본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커스터마이징 컬러를 여기다 등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해당 내용들은 이렇게 그라디언트와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채우기도 저희가 단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정할 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 다각형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제 옵션을 중간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팔각형을 만들 때에는 지금처럼 그냥 클릭하시면 팔각형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체형 도형도 지금처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둥근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지금처럼의 어떤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러스트레이터보다도 많은 경험치를 가진 그런 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일러스트레이터 내용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작업에 따른 내용들을 간단하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좌측 툴바에 텍스트 T자 툴을 선택하고 아트보드의 원하는 곳에 클릭하면 텍스트 입력 모드로 진입할 수 있게 되죠 텍스트 입력 모드로 접근하게 되면 그러면 텍스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묘한 게 있어요 텍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기능들을 적용하게 되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텍스트 1번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TXT 2번이라고 이렇게 작성했다고 할게요 그럼 이제 작성된 내용들은 선택 툴로 지정하게 되면 크기를 여기서 해당하는 회전 툴 여기 중간에 있는 이런 영역이 있죠 하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서 회전 옵션이 만들어지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폰트를 바꿀 때 이 블럭별로 폰트를 바꿀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여기에다가 다른 폰트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이미 지금 폰트를 지정할 때 어떻게 될까요 전체 블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전체 블럭으로 바뀌게 돼서 이것도 같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아마 이건 이제 잘 안 돼요 한마디로 잘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폰트를 여기서 지금 다른 폰트 형식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하면 왠지 좀 적용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하실 때는 T자 툴은 또 블럭 드래그 방식으로도 저희가 일러스트레이터랑 동일하게 이런 기능에서도 잘 구현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약간 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텍스트 툴 자체가 그런 것들을 유념하면서 만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한번 알아볼게요 오브젝트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해 드릴게요 자, 먼저 이제 오브젝트 툴바에 선택 V로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그러면은 우측 패널에 오브젝트 스타일 패널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타일 패널에서는 투명도, 색상, 테두리, 그림자, 흐림 효과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자,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 옵션에 있어요 자, 그래서 지정해 보게 되면 자, 도형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해당 옵션을 칼날 한번 지원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테두리를 빼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빨간색을 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을 넣게 되면 자, 이게 채우기가 불투명도가 들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투명도는 100%를 넣었고요 자, 여기에서 색상에 따른 불투명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 따른 불투명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 두 가지 경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불투명도는 여기서 불투명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채우기 옵션에서도 불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웬만하면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는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색상에 따른 불투명도를 지정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불투명도를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 효과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 효과는 여기서처럼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살짝 그려진 것 같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자, 벡터 형식에서의 이거 벡터 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아무래도 이제 좀 가약한 부분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배경 흐림 효과 배경 흐림 효과는 지금처럼 이제 배경을 오브젝트 흐림 효과와 배경 흐림 효과가 있는데 오브젝트 흐림 효과를 주게 되면 저희가 포토샵에 있는 둘러 툴을 쓴 것처럼 이런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오브젝트에 따른 설명들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테두리에 따른 옵션도 마찬가지죠 테두리에 따른 옵션도 한번 보게 되면 제가 만약에 이제 사각형을 그려줬다 라고 하게 되면 사각형에 따른 테두리의 크기를 지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테두리를 지정하게 되면 자,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각각의 옵션별로 자, 바깥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바깥쪽 선 그 다음에 중간선 대부분 안쪽 선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할 때 도형을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해당 도형을 개도형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개도형으로 만든다는 건 지금 여기서 펜툴을 사용해서 개도형으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개도형으로 제작하게 되면 그러면 각각의 지금 옵션들을 선택하고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자,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러스테이터 같은 툴들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금방 이해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툴은 바로 선 툴입니다 선을 그려줄 때 쓰는 툴이고요 자, 웹사이트를 제작할 때는 선을 그릴 때 굉장히 좀 많이 쓰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이제 어도비 XT 같은 경우에는 정렬이 굉장히 쉬워요 자, 만약에 선을 그릴 때도 처음에 스타트 부분을 이렇게 가이드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간격 조정할 때도 굉장히 쉽죠 간격을 조정할 때 이 간격들이 지금 유연하게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정하는 간격을 여기에 있는 옵션으로 간격 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선을 그리게 되면 그렇게 될 거고요 펜툴은 선에 따른 이런 형식들을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방식의 선을 바로 자기가 펜툴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개도형을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개도형은 열린 도형이라는 거죠 열린 도형을 그려놓으시고 편집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따른 이런 옵션들이 있죠 자, 옵션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선을 제가 좀 두껍게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선을 두껍게 하시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단면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꺾인 부분을 처리할 수도 있죠 꺾인 부분을 이런 베벨 타입이라든지 라운드 타입 그 다음에 각진 마이터 타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일러스트레이터의 툴 기능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쭉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라는 것을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오브젝트 마스크라는 형식이 있는데 오브젝트 마스크는 이미지를 원이나 사각형 등의 기학적인 형태로 보이게 합니다 프로필 사진 영역 등 많이 활용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이걸 수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화일 포맷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보게 되면 저희가 화일을 저장하게 됩니다 화일을 저장하게 되면 그러면 저장 문서에 저장해 볼게요 자, 일단은 저장 위치를 정할 때 화일 이름을 정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인덱스라는 화일로 저장하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컴퓨터 이게 문서에 지금 저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전 바탕화면에 폴더 선택을 했고요 저장 한번 해 볼게요 저장을 하시면 저희가 인덱스.xd라는 화일 형식으로 저장이 되죠 자, 근데 이제 저장된 화일들을 불러올 때가 또 있겠죠 불러오는 형식들은 저희가 xd에서 해당하는 탭을 로봇이게 되면 그러면은 내보내기와 가져오기가 있거든요 가져오기 형식으로 뭔가 이미지를 좀 가져와 볼게요 자, 베이직이라는 폴더에서 지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소스에 해당하는 비즈니스.jpg를 갖고 왔다고 할게요 자, 이미지를 가져오게 되면 아까 전에도 이제 아트보드의 원리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보이는 공간은 여기에 있는 이런 아트보드의 공간만 보이게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어도비 xd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어떻게 레이아웃이 잡히는지를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죠 과정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자 할 때 저희가 이제 원으로 보여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도형을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도형 두 개를 저희가 쉬프트로 지정해 볼게요 쉬프트로 지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자, 모양으로 마스크 만들기라는 기능이 뜨고 있습니다 안 보이시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모양으로 마스크 만들기 이런 식의 클리핑 마스크가 처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가 만들어지셨다고 하게 되면 해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마스크 그룹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해제하시게 되면 원래 도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간단한 내용들을 좀 알려드려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반복 그리드부터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반복 그룹 해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그룹 해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그룹 해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 그룹 해제할 수 있는 기능들도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